여성도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끌고 땡기는 그 발가락이 쫙 안으로 접혀주면서 그게 이제 마룻바닥을 진짜 그림을 느껴져요. 그래서 이 플로어 활용들을 마룻을 정말 먼지를 쓸듯이 싹 데리고 와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는 느낌으로 인해 몸 안에 근육으로 인해 힘은 많이 들어가요. 겉에 있는 근육은 얄싹하지만 안이 있는 근육은 굉장히 쥐는 느낌이 들어요. 시작. 이제 무릎으로 다리가 갑니다. 이게 잘못된 거에요. 다리를 지면에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잘못된 거에요. 이렇게 낮있로 넘어오세요. 몸을 쓰는 거 한번 잘해주시면 제 뒷발을 잡지 않도록 서포터 대미 있는 거에요. 저 이거 든 거고요. 다리로 든 것이랑 배로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배로는 상태로. 아 잠라있죠? 배로드는 중으로 représent죠. 그 이게 동작을 짓듯이 아까때문이 될 거에요 잘 모르고 다시 보일 게 발상 되시는 길어서 그 다음에 뒷발로 움직이는 건 다 장난하는 예요 예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부분에 뒷발이 벌써 움직여요 근데 뭘로 움직여 대로 인해 끌고 와서 잘 보시면 여긴 갈보리를 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이 되어 있으며 2 할거는 거고 딱 버리게 보여 뒷달의로 인해 이거를 위로 여기를 넣어요 이거를 미만 때 못해 하나 둘 셋 이게 체계 아예 몸에서 책에 대한 일을 느껴야 되는 몸에서 난 아니고 보여주는 당의 손이 가시기 때문에 이게 암흑이 들을 주장 자동이 걸리는 중력을 이겨내는 게 더 없을 때 조금 여기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잡았으면 저희들이 가만히 잡으시면 잘 능력을 이렇게 사회는 상태로 쓰이고 하고 몸에 변화가 있어 이건 단위로 된 겁니다 근데 몸에 가입을 딱 들어서 그 다음에 가입을 요리해봐요 5 뭐 어때요 그 앞다리가 났습니다. 싹 스무수가 싹 깔아댕기죠. 이게 바로 체리포입니다. 체리라서 우리가 자물쇠를 거는 기분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이게 느껴보니까 잘 보시면 몸 안에서 이걸 싹 자물쇠를 딱 뜯어서 걸어내야 하는데 이 느낌 역시 발로만 허벅지도 칫솔 이거는 그 전 단계지 그 윗단계는 항상 이제 이거를 배워야지만 몸 안에서 싹 빠까댕기구나 이걸 돌려줄 수 있어요. 그럼 잘 치면 책을 했을 때 자거든요. 내가 앞으로 외발을 책을 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리를 들으면 그냥 이걸 찾으려고 해도 뭐지? 뭐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느낌이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뒷발에서 샤악 땡기는 느낌이라면 몸 안에서 즙소피 아니면 오른발로 인해 엉덩이까지 타고 오는 그 느낌이 샤악 빨라 땡기는 느낌이죠. 근데 기쁘다는 상태에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 움직이는 사람에서 춤 계속 이어지는 느낌으로 인해 걸어지는 느낌이 느껴주세요. 아니었죠. 네. 체리로도 갈색하겠고요. 네. 몸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운정성의 율을 예리하는 공중에서 계속 떠올라서 계속 폐험을 치는 느낌이 도대체 뭐냐? 가리고 하는 곳에 다리는 치켜주셨지만 배 안에서 지는 느낌으로 데리고 와서 배 안에서 벌서 겁니다. 그 이름은 책 걸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풀어줍니다. 근데 또 다리에 대해 볼 때 어때요? 배는 또 갈부를 본 상태에서 쑥악 지면서 이걸 대고야죠. 이거 키 먹잖아요. 그 몸이 벌써 없네. 빠진다. 지는 힘으로 인해 데리고 와서 또 나간다고 해요. 또 지는 힘으로 인해 데리고 와서 가고 또 지는 힘으로 인해 또 나간다고. 또 지면서 수행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이 그대로 느낌을 유지하는 골반에 대해서 수평에 대한 높이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있는 춤이라고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춤들을 나오신 거였어요. 이거를 운영된 걸 다시 부각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요. 우리가 나가는 단점잖아요. 나가는 무릎을 내 윗법으로 끌어당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어요. 쉽고로 다리를 항상 움직이셔야 된다는 세트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이제 하시면 어떻게 되시냐면요. 힙세트를 하면서 이게 저 몸을 안가오세요. 이게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힙세트를 다리를 가져오시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다가 부각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이제 코어를 당기시면서 세트를 하시더라도 코어를 당기시면서 내 다리를 갖고 오는 연습을 우리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자꾸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내가 나갈 다리로 배를 찔러나는 느낌이 나실 거에요. 근데 이제 중요하고 있었죠. 아무리 우리가 코어를 잡아끓고 뭔가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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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얘기하는 좋은 포스터는 절대 무너지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게 우리가 하시면서 조금 뭐랄까 어 조금 더 이렇게 트레이닝이 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끌어당기시면 자연스럽게 빛이 올라가실 거에요. 여기가 이걸 잡는 면이 필요해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할게요. 오완 내려내가지고 이 아르바이트를 끌어당기면 끌어당길수록 내 어깨를 최대한 내려주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축은 이렇게 일자로 쓰실 거에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빠진거죠. 보이시죠? 저는 이거 축추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여기 우리 엉덩이 그 애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요추를 딱 이렇게 길게 뻗어냈잖아요. 그럼 여기에 힘이 딱 생겨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애플 입을 애플 입을 만듭니다. 좋아요. 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안 내 여기가 반듯하게 서있는 상태에서 확인 되실 거에요. 엔치 뱀이요. 어, 나오는 다리가 걸 거지만 어쨌든 눈이 나오는 다리가 여기에요.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쓰리 그 다음 맞습니다.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이 날이 좀 지으실 거에요. 대신 이거 안돼요. 오케이 또 가져가고 음 오케이 오케이 어깨를 내가 올림만큼 항상 내리셔요. 제가 이거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내가 올라간 만큼 내리셔야 된다고 올라간 만큼 내리셔야지 몸이 곧바르게 써요. 오케이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시작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돼요. 이거를 하시면서 저는 이거 유지가 돼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시기를 원하는거지 이렇게 여기서 다시 구청해가지고 이거를 원하는게 아니에요. 들어올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시냐면 어떻게 되시냐면 오왕 이렇게 봐. 꿀렁꿀렁 느낌은 맞지만 이 꿀렁은 아니에요.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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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냥 다리 들어올리려고 하시면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춤을 추고 스포츠를 하실 때는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이기 때문에 좀 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N234 다리 못 들어올리실 거잖아요. 아랫배를 내리다가 다리를 들어올리시면서 힐을 들어올리신건데 어깨를 내리시는 거에요. 어깨내지 마세요. 신수 주의 마찬가지의 스트릿 오우 좋아요 좋아요. 뒷무기요. 딱히 보이셔야 되거든요. 뒷무기 뒷무기 이제 한번 가보세요. 이제 가보세요. 항상 빡빡하셔야 되죠. 어깨가 계속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죠. 이걸 이제 아는걸 이제 배에 드세요. 빨리. 그리고 스파이럴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로 보면 몸 안에서 각도가 나올 수 있는 건 스파이럴은 항상 8분의 10입니다. 그게 지금 잘 보면 만약 정면을 봤어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각도는 마지막으로 어깨는 이쪽 보소입니다. 예. 근데 내가 정면을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돼요? 저쪽으로 먼저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깨에 대해 정면까지 편안하게 동작이 마무리가 됩니다. 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동작을 내가 균형으로 읽을 수 있는데 각이 사랑하니 딱 나올 수 있는 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면을 보는 상태에서 또 근데 내가 정면을 골라고 하면 이게 몸이 더 걸쳐서 거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울로 골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쪽 사선으로 가야지만 다음 동작은 편안하게 거울을 바라볼까요? 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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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